잠깐만 화면이 어 됐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점 땡큐 땡큐 어우 나는 그래도 원피스 하다 나루토 한다고 감히 죽거나 그러진 않아 좋구요 슈룩 아 갓게임이야 나루토 갓게임이야 갓게임이야 연출부터 다르잖아 안돼 안돼 어어 아 원피스 하다 와가지고 실력이 줄었습니다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제발 펌 나루토 하도 뭐 까먹었다 헉! 까먹지 않았지 이제 시작이다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어 피타츄 걱정 10 오 Tôi 내 친구와 간 는 두 뭐야구 안와 어이다지 오옵 오옹 한 번 더 오겠죠 뿅 좋구요 나루도우 끝났다 낙곱 치면은 나서놨다 아니 일로와 일로와 뒤로오란 말이야 갔다 팀워기 후후 좋아요 나이스따요 나이스따요 아토비 괜찮아 일부러 맞았어 지금이야 나루토 깔고 맞고 라생간 아 뭐야 아 카멜레온 안보였어 라생간 대쉬오면은 카운터 대쉬오면은 형님 팀 아 제발 으아 한번더 으아 번지 아 번지 번지 좀 어헝 내가 아아하게 아니 내 노림수에 내가 나가다니 거즈 같구만 아 이럴수가 제 노림수에 제가 당해버렸습니다 아니 이 형님 전략적이시네 좋구요 질수가 없지 끝을 내주지 금비성과 간다 빠르게 대시 나루도우 대시온다 대시온다 뿅 그렇지 번지 번지수고 도와쓰 난 여기에 있을꺼야 나는 여기에 있을꺼야 나는 여기에 있을꺼다 라생근 도와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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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분 미직하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인솔 난리이고요 나이스 포생간! 아우 막혔다 형타 맞고 좋다 이분도 게임 되게 열심히 하셔요 나이스 게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좋습니다 잘해줄수록 저는 더 좋아요 나에게 상대가 더 생긴다는 거니까 3타 오! 뭐야 아 젠장 드래곤볼 오호 오! 군두 극복절 오! 사스케 나이스 포생간! 내 마리랑께 보았어 기회 가드 깨집니다 왔지 케이벌 이크소 사스케 아 나르도 오른손에 흑연룡 아 왼손이구나 일단 염둥을 까는 거야 아하 유사폭루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어니 최강의 인수리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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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우 와 대박 와 대박 와 지린다 어 야바위 맞구요 그렇지 와두 어 맷걸려 으아 으어어어 아으아아아 안 돼에에에에 염둔 그렇지 염둔 화두이다 호카 게임을 보여주지 포생간 아 또 실패했어 괜찮아요 와 뭐야 혓바닥 왜 저기까지 날로와 날름날름되네 까비 좋구요 아 혓바닥 또 올라온다 후우 나이스 막았지 하 와 저게 왜 막혀 와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하는데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의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휴ência 돌아온건 야OS 호얼리 짤러 어 무빙 장난아니야 trigger 농 이길 수가 없다 아니 저건 귀기 스타일 이건 누구지 야 저게 돼? 저렇게 하는게 돼? 기존에 있던 유저가 아닌 이상 저 행동은 안되는데 와 무빙 쩔어 좋아요 하 아 근데 렉이 중요할때마다 걸리네 나이스 대시가다 할줄 알고 잡힌 썼죠 오예 날려버려 오오오 날려버려 와 진짜 잘가다 한다 날리고 대시하고 대시오는거 카운터 깨져요 깨져요 가득 깨져요 어 뭐야 오 잡길 걸리다니 여기서는 으잉 허무하게 이겼다 각성 갈라 그랬는데 딱 봐도 어 노잼님이죠 이거 100%다 틀리지 않을거야 어 100%야 갓리드면은 크리드님이야 크리드님이 지금 닉네임을 바꿔서 그렇지 원래는 닉네임이 크리드고 지금 노잼이거든요 이번에 갓리드로 이제 바꿨으니까 아마도 예 크리드님인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크리드님이 지금 원피스 하실텐데 이 게임을 하나 아니야 맞을거 같아 왜냐 지금 내 방송에 들어와 있군 100%다 난 너무 추리력이 좋아 아 물론 뻔한 아이디긴 했지만 아 여하니 투 서포터 어 오늘 화요일이네 대신 어 그렇지 인술 쓰는거부터가 지금 에 아 들켰어요 이미 들켰어요 가드한다고 지금 갈라지는건 없어 들켰어 이미 들켰다고 지금 키 바꾼거에서 티나 뉴비인척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본색을 드러내는군 와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굉장히 두려운 그렇군 아니 망했다 오예 오예 오예가 아니네요 오예가 아니네요 오우야 나이스 나이스 나와서 난 베어버려 베어 나이스 슉슉 슉슉 왔죠 이거 죽는다 아 까비 죽진 않았네 깨졌죠 깨졌죠 라센 수리켄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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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난 깔고 달린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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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센간 다 떼봐요 오 좋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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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다 아 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아 까비 아 빠퀴벌레 또 나왔었는데 역시 위험할 때 강해지는 사이언 같은 남자 오우 사쿠라 인술 오마이갓 좋았어 그렇지 평차 때릴 줄 알았지 봉선화 날리구요 뿅 뒤폭찰 라센간 깔끔하죠 와 이걸 피해 스타노우는 가지 못한다 스타노우는 갈 수 없다 오예 크로스 카운터 아 마지막에 가드 크레쉬를 맞긴 맞았는데 제 평타도 같이 맞았네요 저 저 무패네요 뉴비인데 아 정말 아 그건 안 되겠다 뉴비인게 티가 안 난다 아 티가 너무 난다 뉴비가 아닌게 근데 아이디 바꾸면 그래도 안되겠다 내 아프리카 닉네임까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뉴비로 생각을 안해줄거야 뭐할까요? 리그에서 했던 조합이나 한판 하겠습니다 린타카타 검은칸이요? 아 채워져요 아 맞아 5월 뭐 둘째주나 첫째주에 아마 DLC 하나 나올거에요 안개마을 닌자 나루토 공략 있나요? 뭐 캐릭터 공략은 제 유튜브에 가시면 몇개 있습니다 나루토 시스템 공략도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귀찮다 아 해야지 오늘 새벽에 할까? 귀찮아 하면 안돼 뭐든지 부지런히 해야돼 도대체 오면 안되죠? 이분 근데 리그 나오시는 분 아니야? 아닌가? 아 어디서 본아이즈인데 세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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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자꾸 자살하러 들어오시면 안돼요 아니 진짜로 안된다니까? 아니 뭐하십니까? 뭐하십니까? 자꾸 들어오시면 안되는데 일단은 초보는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들어오지마세요 아니 들어오지말라니까 교육을 시켜줘도 아니 들어오지마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들어오지마서 그렇지 원거리에서 해야죠 잘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콩나무 오겠죠 또? 아 이제는 안오시네 크 원거리에 원거리로 제 인성에 답하시는 분이군요 아하 거품 좋아요 안 돼 위험하다 오오 마이 갓 툭 어 어어 뉴비가 아냐 안 돼 이 아이디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왜 점캔 지리고요 누구지 이분 자 야야 형 이러다 지겠다 승립 랩 누구세요 누구더라 졸라 잘하네 야 뭐야 헐 헐 개고수다 오늘 세컨이 판치루구야 개세여 세컨인가 하하 그렇다면 통 나오다 카구자 오케이 땄죠 시체훼손 좋습니다 태워버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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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깔고요 그렇지 나 정신받자 차렸어 차렸어 오오 리치를 이용한 플레이 오프 굉장하구 오지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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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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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운영이 필요하다 거품운영 그렇지 거품운영 운영운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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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치기 쓰겠지 어 역시나 아 태그 쩔어 하하 깔아두시고 오 커먼 아하하 형님 이러지 맙시다 곤란합니다 지겠어요 이러다가 통나무 어 통나무 형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님 형님 각성 왜 이렇게 잘 쓰시나요 형님 누구세요 누구신대 이렇게 각성을 자유자재로 누구 세컨이세요 어 너무 무섭다 야 뭐야 야 야 이거 크리드님 이구만 하하하하 들켰지 나 완전 잘 알지 않냐 누군지 다 알아 이거 또 노잼님이었어 우리 노잼님 자꾸자꾸 세컨하시면 고난합니다 아 몇개째야 일어났다 이구만 약간 어어어어어어 질뻨 했다 방금 아아저거 맞았음 졌다 음 야어어 Ranch 안 맞았음 졌어 뭐야 이건 아 나는 갓루토비에 반노하마로 해야겠다 이 두개의 조합은 수리건맨들이죠 수리건맨 각성하면 엄청 좋습니다 폭마수리건 오지게 날려요 아니 이 조합 인기 많네 되게 많이한다 어 잠깐만 이 조합을 누가 썼더라 아 그래 카누님 이 분 카누님 아냐 오늘 다 세컨 아냐 뭔가 의심된다 이건 또 무슨 오 오 오 뭐야 잘해 오 기회다 하하 후우 점프 두번 와 따라오는거 보소 왜이러세요 날려버려 야 야 근데 아스마 아스마 이름이 기억 안났어 또 이루마라고 할뻔했어 아 뜬금없이 또 호노하마로 왜 아스마 기술 쓰는거죠 이건 세컨 아닌거 같네 이건 세컨 아닌거 같네 나이스 간다 이루마바둔 아스마 백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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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좋아요 잘 맞췄지 주창맞았네 오 오 그렇지 각성간다 각성간다 각성 갑니다 어어 오오오오 안가잉 안됨 토노하마루 좋았어 이긴다 수리검 개삭이죠 수리검 개삭이죠 아오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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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한번 더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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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노노 노노 어허 화둠 맞고 화둠 날려 아니 이 아깝다 아 어쨌든 이 극딜 개사기에요 사루토비 코노아마르도 비슷한게 있는데 사루토비꺼가 더 좋네 약간 밸런스 붕괴 기술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고 몇가지 없는 벨븐 기술 중 하나입니다 참기가 힘들죠 가드하고 있어도 가드가 깨지기 때문에 개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랑 그렇게 붙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인성의 닌자 책스님 아 근데 이분 하는거 보니까 세컨 느낌 확 들긴 하는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잘하긴 잘하더라 나한테 도전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 한번 해볼게요 아 부금 틀어야 되는 부분이냐 이분 잘하는 분인데 처음부터 봐 아 약간 떨려 아 약간 떨려 꽉 집중해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인성 캐릭이 아닌데 아 나랑할때는 진짜 제대로 하는거야 후우 어 뭐야 어이C 어 뭐야 미친 개잘하네 아야야야 어어 야 나루토 오케이 기회 나이스 카운터 형타 칠 줄 알았죠 한 대 더 와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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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이렇게 힘드냐 오오 마이 가아앗 헐 헐 이치 흐흐흫 어어 위험한데 어어 헐 개빡치다 으hib 나사나오겠지? 나사나오겠지? 말렸죠? 어 왜 맞아? 나이스 나사나오겠지? 나사나오겠지? 이겼죠? 아아아아 졸라 힘들어 아 너무 잘한다 개잘하네 가이요 가이는 각성만 따지고 보면은 원탑인데 평타 자체는 구려요 공중평타나 스톰3 때가 좋았지 진지 빨고 해보라고? 나 이미 진지해 자 알았어 자랑하는거 해볼게 아냐 이분 노잼님 아니야 해보니까 노잼님이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노잼님은 약간 그 카운터 태그 쓰고 막 뭐 있어요? 티나는게 있어 좀 티나는 플레이가 있는데 이분은 다르게 하네 하지만 이제는 용서가 없다 간다 간다 쇼둔 파동 피하구요 어 왜 안피해져 아아아아 씨 뭐죠? 안맞아 수난아 개꿀 좋았어 이거 맞는다 오우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안괜찮아 안괜찮아 오우 위험하다 오우 위험하다 나이스 소돈 다왔죠 화돈 맞고 오 피했다 오 화돈 또 피하고 아아이 피지컬 지리구요 압박히 튕기고 튕기고 그렇지 역시 압박킹의 국민패턴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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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맞구요 그렇지 기폭찰트릭 완벽해 ㅠㅠ 오우 아니 아니 아이 아 탐 volunteers 다운더 목둔 오 좋아요 후전으로 상세시켜 그렇지 공중대심은 바로 차대 아 이번엔 안쓰시네 파해력이 좀 있구만 오 오 와와와와 컴온 그렇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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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그냥 미사일 원 투 쓰리 각성장인 미사일 우후 죽여버려 죽여버려 지하 아니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내 채팅창에 들어오면 오선승을 해줄 수 있지 흠 좋았어 이번에는 마다라다 부채든 마다라 파란스사노조합 가겠습니다 카카시의 마다라 카카시의 마다라 아 근데 진짜로 엄청 잘해요 저 책스님 세컨인거 같긴 한데 누군지를 모르겠다 세컨인거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노잼님은 아니고 노잼님이랑 스타일이 달라요 카카시의 마다라 카카시의 마다라 아 뭐 세컨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아 으아 드래곤볼 찍는다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아 아 아 나 방격기 놀려다가 계속 맞네 그렇지 이걸 하고싶었다고 라이키리 아 와우 앗 둘 셋 잘못하다 지겠다 그렇지 와라 아 예 뇌절 피하구요 형타 다 피하구요 무빙으로 기폭찰트릭 그렇지 내 차례인가 내 차례인가 들어와 우와 쩔어 오케이 날립시다 퍼렁스사노가 나올때가 됐어 작성게이지 안찼네 칼대좀 맞을게요 때려 때리세요 오케이 맞고 퍼렁스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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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히라이키리 2단 점프로 피한다 후 가무히라이키리 간다 맞아라 어억 좋아요 오오오오오 칙 간지 지렸다 이 맛에 수쌍하고 하는거지 일단 대시 날리고 인솔 쓰면 맞을거야 간반대 이번엔 맞는다 어 뭐야 친하대 언제 날라왔어 기폭찰 트리 형님 형님 컴온 느리게 오세요 오 왔다 무섭다 오케이 카운터 기폭찰 트리 어허 수준때문에 어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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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드래곤볼 나도 할줄 안다는거 파동 깔구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찔 아야 저거 왜이렇게 크냐 애가 아 용대가리 엄청 크네 깜짝 놀래서 맞았네 줄넘기 넘어보슈 아우 으아 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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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는데 괜찮은 인식이었네 대시 받구요 뿅 수둔 피하고 가뿐하게 친하대 피하고 막아주고 맞았네 아 위험하다 뿅 오케이 줄 넘게 줄 넘게 형님 어딜 각성을 가실려고 하십니까 없네 하시면 안되지 야 각성 가게 해줄까 안돼 각성을 갈려면 나도 각성 갈 체력을 만들어줘 그러면 간다 오케이 이러면 간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각성 가게 해줘 나도 나도 각성 갈피 만들어줘 각성 가고 싶다고 이거 아니지 이러면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 이러면 죽일거야 내가 이러면 그냥 부실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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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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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요 각성 갈 기회가 아 재미없어 아 각성 가고싶었는데 거대각성전이 꿀잼인데 8핑ơn 8핑은 진짜 절대 안하는데 노란핑까진 어떻게 해 오오오 카미야 삼아 야 코난인거 같은데 좋았어 1분 nazi니까 나도 코난 고른다 어 코난의 그 아카측키5위 갈께요 아카측키5위 가겠습니다 어 이분이랑 옛날에 한 번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이디는 뭔가 익숙해 아이디가 익숙하긴 하네 아 이분 포착맨이었나? 뭔가 기억이 그런데? 포착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이 한 번 먹여주고 죽창 종이죽창 어 예 심장에 그냥 큐피드의 화살 마냥 들어오면은 신라 텐세 또 대시 달려오면은 종이비행기 종이종이 달려보자 아따 우리 형님 너무 게임 깔끔하게 하시는데 서포터를 전혀 안쓰시는데 이분 왜 솔로플레이 하시나요 뭐지? 어 썼다 서포터 아 한줄 달고 서포터쓰는게 일본식 매너인가 근데 진짜 서포터를 한줄 달고 썼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마모님 물 같네요 한줄 달아야 순간갔어 톰3 때 그렇지 이게 비연타지 오우 기폭차 엘트리 어 왜 안나가지 좋아 기회가 왔다 기회 기회 왔다 하아아아 그렇지 아카츠키 팀 오우 아 이게 너무 보고싶었어 오랜만이다 야 뭐야 뭔소리야 아 깜짝 놀랐네 이씨 시키 왜 갑자기 마이크 켜 뭐라는건지 못들었다 맞으니까 멘탈 터졌나 아 공포영화인줄 알았네 아 소름 돋았어 순간 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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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군 막아주시고 어 이분 갑자기 잘해졌는데요 펭인 나에게 기회 와아아아 비맨 비맨 비만 누른다 형타맨 이분 게임하면 직업 전사만 고를거 같다 흠 그리고 수도 없이 전사 아니 브라사 한번 더 컴온 마이크도쓰지마라 아니 설마 마사카 탈주 닌자였던것인가 아 탈주했습니다 탈주했습니다 에이 탈주했네요 제가 이 그 어? 가끔 가다가 살 잘 빠지다가 살이 확 찔때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런거 같애 그냥 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이 안 찔 수가 없다 맨날 거절하기도 그렇고 좋았어 한판 멋있게 이겨볼까? 멋있게 뭘로 이길까? 보르도우 아 보르도우 별로야 멋있게 이겨봐 멋있게 이기는 캐릭은 시스이지 시스이 이타치 오랜만에 둘레 티모이를 봐야겠어 어아아아아아아아아 일꾼님 영 영자 어 일꾼님 100개 와 감사합니다 우리 일꾼님 땡큐요 아 또 멋있게 이기라고 100점을 한번 멋있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사치 좋았어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지 완벽하게 막고 있다 지더리 히해주고요 히 모아주 막아주시고 좋았어 아아 단타콤보 오 대쉬온다 아니었군 대쉬간다 그렇지 지금이야 대쉬 오죠 카운터 아니 카카카카카 후 다 막는다 나는 별풍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거야 까마귀 어어 어어 아니 멋있는 모습이 안나온다 어 이사치 내 곁을 지켜 내 곁을 지켜 원 투 쓰리 한번더 원 투 에 에 에 아니 이게 튕긴거 같은데 에 자 롤충님이랑 하겠습니다 차발라 차발라 차발려님 옛날 보다 가드는 좋아지셨어요 아 하지만 아 사스케가 노잼님 한개 너나 가져 아 농담이구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잼 노잼 형님 세컨질 아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온도차이 심했어 어 너무 스 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알죠 애정이야 쿠시나에 오랜만에 가족나서나 한 번 가겠습니다 가족나서나 한 번 갈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근데 흠 진짜 일꾼형님 너무 고마 감사합니다 아 나 요새 진짜 별풍이 전혀 안 터져가지고 내가 수익이 없거든 나 한달동안 백수지타면서 모은돈으로 놀고 막 게임cd 사고 이러니까 진짜 출혈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알바하면서 할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오늘 흠 갔자 달려 후 나루도 아 미나토구나 어 왜케 길어 이거 중간에 끊길줄 알았는데 엄청 기네 핫 둘 셋 핫 둘 셋 우리 롤충님 중1 나루토 유저 됐어 나는 중학생을 패는 그런 못된 심성을 가진 나쁜형은 아니지만 어쩔수없다 여기는 나루토세계 냉옥하다 냉옥하게 맞고있다 오케이 뿅 허 코코볼 코코볼 트릴 좋았어 형타 때려주고요 라생간 날려주시고 다시 때리고요 기회 기회 간다 후라이팬 후라이팬 어타크 달려가서 후라이팬 어타크 달려가서 후라이팬 후라이팬 어타크 후라이팬 후라이팬 형님 어 뭐야 뭐야 그런 콤보 없어 굉장한 발상이다 그런 콤보는 없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나도 고등학생 때 나루토 시작했을 땐 그런 콤보를 썼었지 하지만 안되더라고 고수들 쓰는거 그냥 쓰는게 최고야 나생간 미수옥이구나 끝났고 여기서 표창 달려가다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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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슝 슝 슝 슝 나선완 깔고요 캣슬 나선완 아 내 기기패턴이 나선완 후라이팬 우와 우와 지렸다 후라이팬 어타크 달려가서 코코볼트릭 오오오 안보였어 라생간 미수옥 캣슬잡기 접어버려 페이크다 우어쐈 aye 위험 한데요 어 어 맞냇나무 지리고 어 만냇나무 아 뭐해 아나무 뚫었어 좋았어 패쉬하고 오아아 염동피해주시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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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줘 이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 이런 fuck 두려워해라 빠퀴벌레임을 빠퀴벌레 두려워해라 빠퀴벌레를 흠 믿기 기억해라 빠퀴벌레를 이게 바로 빠퀴벌레다 핫 후라이팬 나오다까 아아 좋았어 넘어가지 않지만 많은 물질이 있다면 아 약간 넘어갈거 같기도 하구요 약간 오간에 약하기 때문에 어어어어 아크마님 한개 팬크럭카이 감사합니다 내가 모래형님한테 정말 모래형님이 딱 어? 어? 빠킹아 그래 뭐 뭐 좀 해봐라 캐릭터하면은 아 모래형님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 뭐 말만하세요 이러고 캐릭터 어? 골라주고 이런거지 회장님 딱 회장 나한테 뭐 명령하면은 알겠습니다 회장님하고 그냥 떠받들어야지 아 물론 저는 에 별풍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 시즌패스 5월 3일이 끝이라고? 꿀이야 끝이야 아 아 모래형님 아 그렇다고 달란 뜻은 아니었는데 모래형님 백점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형님 역시 회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 회장님 말을 잘 들으면 뭐하다가도 아 그래 누워있다가도 떡이 나온다 아 아 모래형님 감사합니다 오르치마로 해야지 별루가즘 감사합니다 모래형님 아 또 오늘 역시 모래형님과 일꾼형님 탁 탁 살맛나네요 어 용둔이랑 염둔호화구슬 부딪치면 뭐가 이겨요 어 아마 염둔호화구슬이 이길거에요 달려 아 오케이 슈루루루루 오 오 막고 가부토 2단 점프 돌아주시고 좋아요 오르치마루 패니다 패니다 아 바다퉁 쓸어야겠다 후우 환경미화원 슈루루루룩 안돼 기폭찰 기폭찰 트릭 좋았어 아 화동 피해주고요 두동수를 날리고 위로 따라가서 때려버려 기폭찰 트릭 아 인설 대시 오는거 카운터 아씨 젠장 뭐야 아 그런 중학생 콩 없으면 안된다고 안맞는다고 창조해내지 말라니까 이게 그냥 고수가 쓰는 콤보 써야된다니까요 자꾸 창조해달라 그러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쓸거면 가드 클래시를 모가지 파부터 멋있네 인설 날리고 오후 고로치마르 두대 때리고요 파동 피하고 오 아프다 깨버려 가드 아허 가드 깨버려 가드 깨버려 아드 아드 좋아요 오 가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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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다 채워주고 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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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례다 내 차례다 평차 다 때립니다 원 투 호우 오 내 핏 호우 간다 여기서 또 빠퀴벌레를 잊지 말아야지 빠퀴벌레 잊지 말아야지 빠퀴벌레 잊지 말아야지 간다 나의 턴이다 슈퍼 비언타 호우 그렇지 질수가 없지 난 질수가 없다 어 좋아요 빠퀴벌레 아아 이 빨피만 되면 왜 이렇게 잘해질까 힝대 스물두살 갑시다 여기서 나를 강퇴하는건 아니겠지 뭐야 잠수야? 잠수야? 오케이 갑시다 좋았어 이걸 막판으로 하고 원피스를 해야겠어 아 오늘은 날이 아니네 애들이 다 강퇴를 시키기 때문에 날이 아니야 날이 아니야 오늘은 애들이 다 강퇴시켜 아 노벤 아 나를 강퇴시키지 말라는 아이디 아 그런거 괜찮은데 닉네임을 강티노노로 할까? 강티노노 한국인들은 나 강퇴 안시킬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오히려 닉네임 보고 괘씸해가지고 강티할라나? 아 노킥하라고? 그러면 그냥 발차기를 안쓸거 같잖아 그거는 모르겠네 노킥 짝대기 제발 뭐 이런거 노킥 짝대기 플리즈 그런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 나를 강태 안시킬거 같은데 단조다 오케이 단조 우타카타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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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품 있죠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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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날리고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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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인술 써주고 어 안돼 왔다 제시 오세요 제시 컴온 제시를 안오구만 제시 좋았어 인술 날리고 와 염둔 개사기 뿅 얘네는 짤짤이 캐릭이기 때문에 가둬놓고 잡는거지 가둬놓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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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놓고 가만히 있어 좋았어 표박곰이지 표박곰 표박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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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아 원 아 원 앤 투 앤 쓰리 아 원 앤 투 앤 쓰리 그렇지 세번째 맞았어 나이스 거박곰 으음 와하 기회 워 2 3 워 2 3 한 Den 겜 불 상상가길거 같은데요 예상대로죠? 일부러 안막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각성을 이길 수 있거든 뿡! 안맞지롱 맞겠습니까? 하핰 맞는척 연기했다 거품 깔구요 거품거품 거품 거품 좋았어 나이스 튕겨내고 인술 깔구요 앞에서 인술 나이스 거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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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예에 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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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 와 하 하 유 헤드 빙빙 아 코드 유 헤드 빙빙 아 날아올라 뭐하냐 날아올라 좋구요 여기서 거품 깔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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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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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지렁이 뱀이구나 오 위험해 어 위험해 나이스 또 각성 갈 거 같은데 이자 나기 아니죠 이자 나기는 안 통하지 오 염두 마누리다 오케이 다시 나온다 멘 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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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나마 코터 오 미주나마 허 겉보기와는 다르게 무서운 남자라고 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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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빙빙 어어 헤드빙빙 헤드빙빙 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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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리액션 요약은 왔다 탁 탁 철로철로 토